그렇다면 이 리튬 섹터네.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이 섹터 안에서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? 에코프로예요. 바뀌는 과정 쪽에서 기업 가치는 당연히 바뀐다라고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.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카카오처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수직 계열화된 흐름에서 나왔던 프리미엄들이 받는 과정들을 너무 박하게 주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 근데 지금 사기엔 조금 두려운 구간이잖아요. 이때 과감함이 필요할까요? 돈 없다면서요. 그래도 이야기는 들을 수 있잖아요. 이야기 정도는? 이야기 정도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더 갑니다. 더 간다.